많이 보러 다니죠. 최근에 뭐 봤어요? 주인 씨 하는 거 다 뭐. 뭐. 네? 뭐. 주인 씨 하는 거의 뭐 옛날에 뭐. 그러니까 뭐. 아니다부터 해서 다. 그거 아니다 처음이고. 그거 아니다. 그거 아니다. 그거 아니다. 딱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. 네. 이 역할이에요. 잘했어.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또 빨리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야 돼. 아 또 빠른. 우리가 산방송처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왜요? 네? 왜요? 왜냐면 이제 옥주인 씨가 또 이렇게 녹화 길게 하는 거. 아픈 거 같아요. 어 정색하고 이제 이런 거. 그런 루머가 확신한 거 아직 검증된 건 아닌데. 녹화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뭐 컨디션이 공연 또 해야 되니까. 저 내일 공연 없어요. 길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? 그럼 밤에 새죠 뭐. 정색 안 한다고요? 네. 얼마든지? 네. 이상한 걸로 웃기려고만 안 하면 전 정색하지 않아요. 이상한 게 웃기는데 이상한 게 뭔데요? 무슨 기준으로. 하다 보면 나오겠죠 오빠가. 왜 게스트 모셔놓고 따져요? 맞아. 진짜 진행 이렇게 하실 거예요? 잘하겠습니다. 예전에 저도 신인 때였는데 예전에 부산을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차 편이 다 끊어진 거예요. 비행기도 이제 녹화가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막 이렇게 해서 그 핑크 차를 빌려 타고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. 아우 부산을 고속도로에 여석하다가. 그냥 하길래 그때 제가 그때 담배를 태웠었는데. 아우 부산이 창문을 내리고 한 모금 딱 한 모금 딱 해가서 한 모금 딱 떼기는데 나랑 살면서 그런 고음을 처음 들어봐요. 네? 담배꽁! 이제 꼬가! 담배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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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구! 내가 화제 투하하면서 그거를... 아이고... 뭐야 이거... 그리고 그 공포로 4시간 올라왔어요, 4시간을... 수정식이 많이 났겠네... 그날, 그때 이후로 안 태우시는 거예요? 오, 이제 환승이 들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담배꽁! 이제 그 구음으로 라이트 오훈을 외쳐주시겠어요? 라이트 오훈!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. 어디를 보고 하는 거예요? 앞쪽으로 보면 된다고요. 고마워요, 오빠. 네? 라이트 오훈!